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피레기의 열폭주 현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암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 열폭주 현상이 뭐냐면요 피레기가 동작을 하면 피레기도 열이 받아요 왜냐하면 피레기가 자르고 남은 전압은 피레기에 자기 자신한테도 걸리지 않습니까 오 그럼 피레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얘가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발생하는 열보다 피레기 자체가 또 열을 내뿜어야겠죠 그 내뿜는 발열량과 봤을 때 내뿜는 것보다 열받는 속도가 열받는 양이 더 많으면 피레기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뻥 하면서 피레기가 소손될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레기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좀 쭈글쭈글쭈글하게 생겼죠 그 쭈글쭈글쭈글하게 생긴 게 열을 잘 발산될 수 있게끔 하려고 표면적을 넓히려고 쭈글쭈글하게 만든 거랍니다 그런 내용 한번 살짝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피레기 설치 시에 점검사항 3가지다 피레기 애자 부분이 손상됐는지 확인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피레기는 기본적으로 절연체죠 그쵸? 정상시에는 절연체라고 했어요 피레기 1차측과 2차측에 단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단자 볼트 이상 유무도 점검을 해라 그 다음에 피레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해라 왜 절연저항이란 말이 나왔는지 이해되시죠? 기본적으로 피레기는 뭐다? 절연체다라는 거죠 정상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11번 보도록 할게요 피레기 구매 시 고려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피레기의 정격전압 고려를 해야겠죠 여러분 154설로에서는 피레기 정격 얼마로? 144로 한다 그 다음에 공칭방전전류 2500, 5000, 10000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구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압전류 특성도 중요하죠 언제 어떻게 이게 여러분 방전이 되는지 그런 특성 곡선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장소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레기와 피레침의 비교입니다 이 정도 보셨으면 피레기와 피레침이 완전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죠 그럼 피레침은 사용 목적은 뭐냐 상시 전기가 사용되고 있는 전기기기의 뇌해방지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레침은요 건축물 최상단에 우리가 설치하지 않습니까 건물 보면 이렇게 건축물 있으면 그 위에 꼭 그럼 어디서 또 이제 보면